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청백리 황희정승이 지혜를 써서 빨래하다가 졸지의 국녀로 뽑힌 시골처녀를 사랑하던 남자의 품으로 돌려보내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황희정승은 세종대왕의 가장 신인받는 재상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 우의정 1년 좌의정 5년 그리고 영의정 18년을 합쳐서 총 24년을 정승의 자리에 있었다. 영의정만을 따지면 18년은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서 가장 오래 영의정을 여기만 해수가 된다. 황희의 20살 약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어느 날 길을 가다 잠시 앉아 쉬게 되었다.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소를 몰며 논을 갈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던 황희는 농부에게 말을 걸었다. 두 마리의 소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손가락을 입술 가까이 대며 쉿 하고 황희에게 다가간 농부는 옷소매를 잡아당기더니 소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소곤소곤 귀의 말을 했다. 사실 누런 소가 검은 소보다는 일을 더 잘합니다. 어느 소가 일을 잘하는 것이 무슨 큰 비밀이라고? 여기 멀리까지 와서 귀속 말하십니까? 선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흉을 보면 기분을 상하게 되는 법이랍니다. 농부의 말 끝에 황희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 일은 훗날 황희가 평생을 일관하여 모범으로 삼는 교훈이 된다. 또 미복 차림으로 황희의 집을 방문한 세종대왕이 그의 청빈한 삶에 감탄을 맞이 않았다는 것도 잘 알려진 일화다. 방바닥에 거친 멍석을 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마침 먹고 있던 밥상에는 누런보리밥과 간장밖에 없어서 세종대왕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묘한 울림을 던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궁녀들은 일단 궁에 들어가면 늙거나 죽을 병이 들기 전에는 궁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또 오직 왕을 상대로만 이성관계가 허용되었다. 그러니 임금 얼굴을 한 번도 못 본다 하더라도 평생을 수절하며 살아야 하는 게 또한 궁녀의 신세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궁녀가 임금 몰래 궁궐 바깥에 외관 남자를 만난다는 건 곧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 그런 시절에 목숨을 걸고 한 총각을 만나던 궁녀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안 황희정승이 그녀와 총각을 맺어준 일이 있다. 원래 궁녀와 총각은 한 동네에 살면서 일찍부터 장례를 약속한 사이였다. 그런데 권녀가 동네 근처 시내가에서 빨래하다가 그만 사냥 나간 임금의 눈에 들어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 한시도 처녀를 못 잇는 총각이 임을조차 한양으로 따라왔다. 낮에는 서소문 박칠패시장의 자리를 잡고 허드렛 일을 해서 밥을 빌어먹다가는 깊은 밤이 되면 궁궐담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대숲에 숨어 있었고 그러면 궁녀가 몰래 대숲으로 가서 만났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태위태하게 몰래 만나던 두 사람은 어느 날 그만 내시한테 들키게 됐다. 총각은 궁녀가 내실을 막아서는 사이에 잽싸게 담을 넘어 달아났는데 달아날 곳도 달아날 수도 없는 궁녀는 꼼짝없이 잡혀서 문초당하게 됐다. 궁녀는 곤장을 막고 주리를 틀리면서도 끝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지 않았는데 군사들이 궁녀가 살던 마을에 내려가 수소문한 끝에 총각의 정체를 알아냈고 총각은 쫓기는 신세가 됐다. 몇 날 며칠을 숨어다니며 이궁리 저궁리하던 총각은 현명하다고 소문난 황의정승을 찾아가기로 마침내 결심했다. 찾아가서는 죽기 아니면 까물어치기로 자기네의 딱한 사정을 말한 다음 궁녀 풀어줄 것을 청원해 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막상 황정승 내 대문 앞까지는 갔는데 더는 용기가 안 났다. 참대같이 곧다고 소문난 황정승에게 자기의 이런 사사로운 사정을 들이대기가 거북했기 때문이다. 생각다 못해 총각은 그동안의 사정을 종이쪽지에 세세하게 적어서는 굴비두름에 매달아 담안으로 던져넣었다. 이튿날 아침에 황정승의 부인이 장을 뜨려고 장독간에 나와보니 난데없는 굴비 한두름이 떨어져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굴비두름을 들어올리니 종이쪽지가 달려올라왔다. 펼쳐보니 구구절절 애틋한 사연이라 부인이 그만 울컥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떡할까 하고 곰곰 궁리했다. 백성의 이런 억울한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했다. 그런데 영감의 성질이 워낙 꼬장꼬장해서 탈이었다. 굴비를 두름 그대로 내보이면 틀림없이 부정한 물건이니 내버리라 할 것이고 종이쪽지만 불쑥 내밀었다가는 사사로운 청원이라고 읽어보지도 않고 물리칠지 몰랐다. 부인은 궁리 끝에 종이쪽지를 다시 굴비두름에 매달아서는 마당에 놀고 있는 개한테 던져주었다. 정승집에 붙어살면서 여태 보리누룽지만 얻어먹던 개는 이게 웬 떡이냐고 달려들어 마파람에 개눈감 주듯 먹어치웠다. 그래놓고는 모른채하고 사랑채 쪽을 향해 일부러 큰 소리로 투덜거렸다. 원 영감도 망령이지 말로는 청념이니 결백이니 하면서 뒷구멍으로 백성들 고열이나 빠는 줄 누가 알았겠나. 그 말을 듣고 황의정승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오? 황정승이 나와 보니 마당에 웬 굴비두름이 떨어져 있는데 벌써 개가 깨끗이 먹어 치웠다. 그러고 보니 그 굴비가 뇌물이라면 개가 받아먹은 셈이었다. 하지만 그 개가 누구 개야? 황의정승의 개잖아. 입맛을 쩍쩍 다시던 황의는 새끼줄에 매달린 종이쪽지를 펴봤다. 쪽지에 적힌 글을 다 읽고 사랑으로 돌아가 한나절이나 앉았더니 묘안이 나섰는지. 가타부타 말도 없이 혼자서 의관을 차려입고는 휘적휘적 활개를 저으며 입걸했다. 궁궐에 들어가서는 용상에 좌정한 세종인금을 보자마자 황의정승은 허허 웃기부터 했다. 임금 앞에서 큰 소리로 웃는 것은 불경이라. 임금이 노여워하는 빛을 보여도 자꾸 허허 그리고 웃기만 하니. 좌중의 신뢰들이 모두 어이가 없어서 입을 딱 벌리고는 황의정승만 쳐다보고 있었다. 보다 못한 임금이 역증을 냈다. 아니, 경은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실없이 웃는 거예요? 소신이 방금 대궐문을 들어서는데, 글쎄 순놈진드기와 암놈파리가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드기와 파리 같은 미물이 싸운다는 말은 처음 듣소. 그리고 그런 미물을 두고 어찌 암수를 가린단 말이오? 글쎄 소신의 말을 더 들어보십시오. 진드기가 파리에게 하는 말이 파리야 파리야 나하고 살자꾸나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리가 하는 말이 너는 어찌 세상 물정을 그리도 모르느냐? 요새 웬 시골 총각이 동네 처녀하고 살려다가 쫓겨다니는 일을 너는 모르느냐? 이렇게 말합디다. 그러니까 진드기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은 벌레도 마음만 맞으면 암수가 짝을 찌어 사는데, 만물의 으뜸이라는 사람이 짝짓는 걸 가지고 죄를 지운단 말이냐? 그럴 리가 없다. 하고 말하고, 파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손을 휘휘 내져오며 황의정승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만하오. 짐은 경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소. 하고는 내시를 불러서 하명했다. 갇힌 궁녀는 죄가 없다. 그러니 석방에서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도망간 총각도 더는 쫓거나 찾지 마라. 그런 다음 신뢰들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여염집 처녀를 무단하게 불러 궁녀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하겠소.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짐의 행동을 말리지 않으면 경들에게 죄를 묻겠소. 그 뒤에 처녀와 총각은 혼인해서 아들딸 여럿 낳으면서 99살까지 해로하고 잘 살았다고 전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곤장은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죄인의 볼기를 치던 형구 또는 그 형벌을 지칭합니다. 곤장은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들었다고 하는군요. 주리는 죄인의 두 다리를 한데 묶고 다리 사이에 두 개의 주리대를 끼워 비트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두름은 조기 따위의 물고기 스무 마리를 지프로 한 줄에 열 마리씩 줄로 엮은 것입니다. 마파람은 뱃사람들의 은어라고 하는군요. 남풍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열은 사람의 기름과 피라는 뜻입니다. 주로 백성들이 몹시 고생하여 얻은 재산을 비유적으로 잃을 때 쓰는 말입니다. 참고문원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정 오 선생이 글을 적고 이우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예니하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김미정 감독의 2007년 영화 국녀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또 김성근과 김원석이 연출한 2008년 kbs 토일드라마 대왕세종과 이주한과 윤지훈이 연출한 2014년 mbc 월화드라마 야경군일지 그리고 이종재와 남성우가 연출한 2018년 tvn 월화드라마 백일의 낭군님에서 각각 몇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한국민속 대백과 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전석준 기자의 메트로신문 기사 윤덕로의 푸드스토리 백년해로 기원담은 새우의 미덕과 이동화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고 유사랑화백이 사파를 그린 인천일보의 황희정승과 경기청백리에 관한 기사에서 내용과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네이버블로그 만재의 조선청백리 유관과 sb사이버평생교육원의 조선시대 왕의 일생에서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웅도 김준근 신윤복 김득신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현대풍속화가 김학수의 칠패시장 그림도 빌렸습니다. 또 이리사마레프,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크라우드픽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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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